이래도 슬더스입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무작위 희귀우무를 획득합니다 안아줘봐 규준! 1막에서 규준 먹을만한 굳이 페널티도 아니에요 돌진 돌진 단분수사 돌진을 넣을까 단분수사를 넣을까 아이 미친 보스도 슬라미야 휴강날 일하는 참협이라 난도가 빡시네요 그러게요 니오우색 불지옥 난이도에 넣어주네 넌 못 지나간다 예비 칼질 비타 넌 못 지나간다 비타도 빨리 상향 됐으면 좋겠네요 저거 캐스냐 칼질 깡깡깡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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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다 제비 독지 점탈이 꼴 같게 하자 세머리 앙하리 정밀 여기서 정밀을 준다고? 와 희귀 3종 주고 죽이겠다고?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엘리트 하나 더 가자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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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이 꼴받게 하잖아 아짐속 무안의 겁날 내장해체 되는 거 왜 이렇게 없냐 반사신경 맹독 귀즈비 갈림킬 웨인트 모기 소리 꼬챙이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꼬챙이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꼬챙이 달달하고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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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희귀 뭐야 얘 언제 고급됐어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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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고급 대단원 환영살인마 독바르기 다 거지같은데 그냥 아 안먹어 야 또 다 거지같은데 뭐 제대로 된게 으읍이야 외형질 엘리트 잡고 엘리트 쭉 잡자 엘리트 하나 둘 셋 은 좀 힘들란가 여기 하나 둘 자리도 있긴 한데 저쪽은 불도 많고 상섬도 얼른 상섬도 얼른 외형질 뿡뿡뿡뿡뿡님 전어 중간 후원 감사합니다 고껍벗 고껍사 고구마 껍질 까는 사일런트 반사 들고 다니까 버리기가 너무 없지 뒤에 거 하나 자르고 도둑놈스 애리들 도둑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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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그만 가져가고 그냥 꺼져 이씨 기어코 60원 털리네 망토하단검 코벨 하짐속 상점에 그렇게 괜찮은 건 없다 판도라 소환의식 궨전 딴투불 아깝네 근데 궨전 너무 좋아서 버릴수가 없어 사일런트는 궨전뿐이지 야 이딴 것만 나와 왜 대체 잔상 마름쇠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잔상 마름쇠 잔상 마름쇠 잔마 마잔 마름쇠 잔상 마름쇠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아니냐 새우 해명쇠 잔상 마름쇠 이라 커존수 아 이 단탈 때 아쿠아 넣는구만 미치겠네 드로우 개거지같애 맹독 유령영상 는 외형질 연막탄 연막갓 낳아서 싸워야 합니다 음... 아 넥큐스피 그걸 왜 버리 인마 아 타격감 신경독 아 폭스 뭘로 잡냐 재생 지으치옷 포션 제비 제비 강화된거죠요 편식할란다 무검착도 1 5 2 2 벌써 형상 뺏겼네 그 왼전은 남겨주면 될까? 꼬챙이 꼬챙이는... 아 나 YG드 한건 몰라도 근데 294야 꼬챙인데 어떻게 어떻게 그만큼 싸지? 좀 말이 안되는데 아이 찬장 대구프트 안녕하세요 못 잡는거 같은데? 포션 써도 안되요? 포션 쓰면 되겠다 포션은 안쓰면 못잡지 포션은 안쓰면 못잡지 타격감 연금 폭주 유리칼 하짐석 연금 괜찮은거 같은데 연금 성낙업 하짐석 포션벨트 박사 이거는 연막탄 각이네 잘있고 이규준 이규규근 아 이거 왜 맨날 육강령 나온 형상 쓸까 아 뭐 육강령 안 나오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그냥 맨날 육강령이야 싹 교재빈 독 더 걸만한 거 있어야 되는데 독 카드에 좋으면 안 나오나 유독 가스가 제일 나은데 신경독도 쓸만하고 유독 가스 언제 줄래 복제 포션 게시보다 낫겠지? 게시 근데 저거 심장대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색을 빼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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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살 꼬챙이 간다 아잇 약가를 못 먹었네 궨전이 쏟았다 전략가 가기 온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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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꼬라박으면 못 잡진 않을 것 같은데 형상 쓰고 공포 어디갔어 공포 공포 식사 십일 스펙 열 아이 금강저를 못먹네 예서 물음표 카드 주면 어따 쓰냐고 처신 좀 잘하라고 꼬챙이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한 대만 죽창도 꺼 튕겨내기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닌가 필요없나 필요하겠지 발놀림 얘 는 죽창 찌르기 힘들잖아 독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도 두 발이라 힘들겠네 펜톡 까먹었다 유령의 영상 왜케 안나와 향로 납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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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납루 납루 꼬챙이님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 잘 가고 꼬챙이 너무 달달하고 퀴즈피 일찍 빼기도 0%네 그래도 지금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으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환영 살인마 없는게 슬프네. 드나스 사라지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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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모든 누구던 거 다 Behavior impressed ? 드나스 사라지는 마술이지. 드나스 사라지는 마술. 드나스 사라지는 마술. 심장 고수색 카드를 10장 뽑습니다. 아 빨리 고창이소 빨리 꼴 밖에서 말고 엔트로피 몰크야 안녕하세요 일단 첫편은 진짜 이렇게 잘 잡힐 수가 없다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저것도 두개 다 나와 아 잠깐만 야 두개 나올거 같으면은 내가 저걸 그냥 버리만 됐네 버리면 안됐네 평상 두개 인공물까지 쓰면은 잡겠는데 아 이거 이긴거 아님 이긴거 같은데 진짜 엔트로피아 대켈인데 진짜 엔트로피아 대켈인데 그리고 향로까지 더하면은 불쾌을 써야 15뎀은 안맞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코스트 쓰는게 잘하는 짓일까 잘 모르겠네 딜은 가시가 요즘 딜은 가시가 요즘 딜카한테 때리고 쓰고 싶긴한데 하필 처분이라 형상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쓰지말고 쓰지말고 아 난 환살 썼네 아니 환살 써도 뭐해 처분인데 처분 진짜 처분하고 싶네 아 저게 사일런트 금색 카드 수준입니다 아 펜초까지 빼만 된다 흥분했네 내가 그냥 맞자고 펜초 남겨놔야 돼 아 아 근데 잡은거 같긴 해 뭐 질 이유가 없잖아 지금 깨시로만 해도 잡지 아 펜초파이 깨시 든든하고 또 환살이 환살하고 있는 환살 히든요가 공격 카드 안 잡힘 아 잠깐만 다음 턴에 꼬챙이 안 나올 수도 있네 그래도 불가침 남아있음 이겼어 이겼어 아 이해 안 나오네 괜찮아 안 나와서 더 세게 때릴 수 있어 죽상 피해를 30만큼 16번 줍니다 촉박 역시 유물빨게임이야 승리 이걸 엔트로피가 엔트로피 엔트로피 포션 벨트가 살렸다 어떻게 거기서 형상 두개랑 강화 포션이랑 짠거 아니야 짠거 아니야 형상 포션에 강화 포션에 인공물이 엔트로피에서 다 나온거 아니야 아닌가 파워 포션은 내가 들고 있었나 아닌데 내 깨시랑 엔트로피랑 방어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엔트로피에서 파워랑 인공물이랑 강화랑 다 나왔네 엔트로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심장 엔트로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심장 엔트로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심장 스 seam징 엔트로피 감사합니다.